7. 우리는 5월 초에 맨들리를 향해 떠났다. 맥심은 한여름 직전에 가장 좋은 시기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첫 제비가 날아오고 초롱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 계곡에서는 진달래가 아낌없이 향기를 내뿜고 피처럼 붉은 철죽도 지천으로 피어나는 때 말이다. 그 샘피가 내리치는 아침에 차를 타고 런던을 출발한 우리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차 마실 점에 맞춰 맨들리에 도착했다. 돌이키보면 그때의 내 모습은 결혼한 지 7주 된 새색시다운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황갈색 원피스에 폭 좁은 담비 틀목도리를 두르고 그 위에 투박하기 짝이 없는 우비를 걸쳤던 것이다. 우비는 너무 컸고 내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다. 뭐 날씨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긴 우비 덕분에 키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다. 손에는 긴 장갑을 쥐고 커다란 가죽 핸드백도 들었다. 런던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만, 두고 봐요. 맨들리에 도착하면 햇빛이 찬란할 테니 떠나면서 맥심이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엑스트를 지나면서부터 비구름이 뒤로 물러섰고 청명한 푸른 하늘과 하얀 길이 펼쳐진 것이다. 햇빛을 보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비는 왠지 불행의 전조 같았고, 그래서 찌푸린 런들한 하늘 아래서는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참이었다. 기분이 나아졌소? 맥심의 말에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자기 집에 도착해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고, 쌓인 편지를 집어들고, 배를 울려 차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울까? 그는 내 불안감을 얼마나 이해할까? 기분이 나아진다는 질문은 그 불안을 이해한다는 뜻일까? 아닐까? 걱정 마요. 곧 도착할 테니 어서 차를 마시고 싶겠지?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내 손을 놓았다. 길이 구부러지는 바람에 속도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침묵을 피곤함으로 잘못 해석한 모양이었다. 맨들리 도착이 내게는 오래 고대해온 일인 동시에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그는 하지 못했다. 마침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을 나는 늦추고 싶었다. 길가의 여관으로 들어가 낯선 모닥불 앞에서 머물고 싶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여행하는 새색진 옷을 좀 더 하고 싶었다. 생전 처음 맨들리로 들어가는 나는 이제 맥심 드윈터의 아내였다.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집들이 온기종기 모인 마을을 지났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현관에 서서 내게 미소를 보냈다. 남자는 물통을 들고 길 건너 우물로 가고 있었다. 우리 둘도 그 부부의 이웃이 되어 저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낮을의 맥심은 대문간에서 직접 키운 키 큰 접시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나는 깔끔한 부엌을 바삐 오가며 저녁상을 차리는 것이다. 옷장 위에 놓인 시계는 쬐깍쬐깍 큰 소리를 낼 테고 찬장에는 반짝거리는 접시들이 놓여 있겠지. 저녁을 먹은 후 맥심은 난로카에서 신문을 읽고 나는 바느질을 한다. 그런 삶은 특별히 요구하는 기준 따위 없이 그저 평화롭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3km만 가면 되오. 저쪽 언덕이 보이오. 언덕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그 너머의 바다가 있소. 맨들리가 바로 거기라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못 견디게 불안하고 불편했다. 아니 무서웠다. 기쁨 섞인 설렘도 행복한 자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아이 혹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온 초보 한의와도 같았다. 결혼 후 칠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생겨났다고 여겼던 침착함은 갈기갈기 찢겨 바람에 날렸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 규칙에도 자신이 없었다. 손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앉아야 하나? 서야 하나? 식사 때는 어떤 숟가락과 포크를 써야 하나? 그 우비는 이제 벗어야겠군. 그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여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모양이니 당신의 그 귀여운 모피 목도리를 똑바로 해요. 런던에서 옷을 많이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서둘러 오게 해서 미안하오. 당신이 괜찮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개의 여자들은 그저 자나깨나 옷생각 뿐이던걸? 그가 무심히 말하는 중에 차는 길모통이를 돌아 교차로에 도달했다. 높은 담장이 시작되었다. 도착했어. 흥분어린 목소리였다. 나는 두 손으로 차의 가죽시트를 꽉 잡았다. 길은 왼쪽으로 꺾이면서 양쪽으로 활짝 열린 높은 철문 안으로 이어졌다. 대문 옆 문지기 집의 어두운 창 안쪽에서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았고 뒷마당을 뛰어다니던 아이 하나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나를 보았다. 나는 등을 한껏 뒤로 기댔다. 심장이 두방망이지를 쳤다. 창 안쪽의 사람들이 뒷마당의 아이가 왜 쳐다보는지 이유는 분명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것이다. 작은 부엌에 모여 키덕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모자밖에 못 보았어. 새 부인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군. 뭐 내 일이면 알 텐데. 그는 드디어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손을 잡고 입을 맞춘 후 살짝 웃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모두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으니 아마 다음 몇 주 동안은 당신 얘기뿐일걸.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 곧 다들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요. 저택관리도 신경 쓸 것 없어요. 댄버스 부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맡겨두면 되오. 처음 만나면 부인이 좀 무뚝뚝하게 느껴질 거요. 좀 색다른 사람이거든.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거르르니 하시오. 저쪽 관목들이 보여요. 저 수국이 피면 담장이 온통 푸른빛으로 변한다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전 상점에서 그림 엽서를 사서 나오는 길에 어린 나이 조그만 두 손에 내리쬐던 밝은 햇살에 대해 그리고 새로 산 그림 엽서가 퍽 마음에 들어 내 사진첩에 잘 넣어두어야지. 맨들리라니? 정말 예쁜 이름이야? 라고 혼자 말하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었다. 이제 내가 맨들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곳이 우리 집이다. 여름 내내 맨들리에서 지낼 겁니다. 다니러 오세요. 라는 식의 편지를 쓰게 되겠지. 지금은 낯선 이 길이 나중에는 훤히 않은 산책로가 되어 정원사의 작업 결과를 확인하며 다니게 될 거야. 나무 옆에 문지기 집에 들러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늙은 부인이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집에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는 맥심이 부러웠다. 나도 함께 미소 짓고 즐거워하게 될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나이를 먹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그래서 지금처럼 스스로를 잔뜩 급에 질린 바보 같은 존재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으면 철문은 우리 뒤에서 닫혔고 우리가 따라왔던 먼지 나는 찻길도 시하에서 사라졌다. 앞에 펼쳐진 길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자갈이 깔린 넓고 곧은 길 양쪽으로 곱게 잔디가 깔리고 깨끗이 비질한 그 길이 아니었다. 오솔길보다 그리 넓지 않을 것 같은 폭의 길은 뱀처럼 구불거렸고 위쪽에는 뒤엉킨 나무가지들이 마치 교회 지붕처럼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한다지 햇볕도 마음대로 뚫고 지나지 못할 정도로 두꺼운 아치였다. 그 사이로 가늘게 새우던 햇살이 바람결에 파도처럼 흔들리며 길 위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다. 아주 고요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찻길에서는 감미로운 서풍이 내 얼굴을 간지리고 길 옆을 한꺼번에 춤추게 했지만 여기는 바람도 없었다. 자동차 엔진조차 전보다 낮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듯 했다. 계곡을 향해 내리막길이 시작되자 나무들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차창 밖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매끈하고 흰몸통의 거대한 너도밥 나무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나무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좁은 여울 위로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넜다. 어둡고 적막한 숲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양길은 계속 구불거렸다. 확 터인 곳도 없었고 저택이 들었을 만한 공간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 길을 계속 달리다 보니 다시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이번 모퉁이만 돌아서면 되겠지. 이 구불거리는 구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지만 몸을 앞으로 쭉 빼고 살피면 번번이 허탕이었다. 집도 들판도 너른 정원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침묵과 깊은 숲뿐이었다. 철문이나 찻길은 딴 세상, 딴 시대에 속한 듯 느껴졌다. 갑자기 저 앞쪽에 터인 공간이 보였다. 하늘도 보였다. 검은 나무들이 덤성덤성해지고 이를 모를 관목들이 사라졌다. 양쪽으로 피처럼 붉은 담, 머리 높이까지 오는 높은 담이 나타났다. 철축꽃 사이에 파묻힌 형국이었다. 나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랐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검은 숲을 너무 오래 지나온 터라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뭇잎 하나, 장가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어찌라고 취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명한 빨간 꽃들만 끝없이 펼쳐졌다. 그런 철축은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맥심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마음에 더? 라고 물었다. 나는 당장 그럼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철축이란 소박한 화단에 둥글게 심어진 분홍빛이나 자줏빛 꽃이었다. 하지만 이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괴물들, 적진으로 돌겨가는 대군을 연상시켰다. 지나치게 아름답고 지나치게 힘이 넘쳤다. 식물 같지가 않았다. 드디어 저택이 멀지 않았다. 그제야 길이 넓어졌다. 양옆의 붉은 철축 담장은 여전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맨들리였다.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맨들리, 오래전 그림 엽서에 있던 바로 그 맨들리였다. 흠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내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테라스는 정운을 향해 튀어나왔고 정운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늘은 돌계단 앞에 도착하자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잔뜩 모인 호울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맥심이 짜증을 섞어 투둘거렸다. 이런 빌어먹을, 내가 이런 건 딱 질색한다는 걸 잘 알면서 어느 끼익 소리 나게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무슨 일이죠? 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당장 사람들의 시선을 박게 되었구려? 댄버스 부인이 우리를 환영한답시고 하인들과 영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모양이오. 당신은 악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나는 장거리 자동차 유행이 남긴 피로와 한기를 느끼면서 차 문 손잡이를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그 사이에 집사가 하인을 대동하고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집사는 나이가 많고 다정한 얼굴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는 내 미소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무릎 담요며 내 가방을 꺼내느라 허리를 굽혔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맥심 쪽을 쳐다보았다. 자 프리스, 이제 도착했네? 맥심이 장갑을 벗었다. 런던을 떠날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은 모양이야? 모두 잘 있나?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비가 오지 않았지요. 다시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마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둘 다 즐거웠네. 프리스, 먼 길을 오니 피곤하군. 차도 마시고 싶고. 이렇게 모여 있을 줄 몰랐어? 그는 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댄버스 부인이 지시했습니다. 집사는 무표중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맥심이 내 쪽을 돌아보았다. 자, 어서 갑시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곧 차를 마시게 되겠지.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다. 집사와 하인은 무릎 담요와 우비를 들고 뒤따랐다. 명치 끝이 찌르는 듯 아팠고 긴장감에 목구멍이 조여들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내 모습이 보인다. 원피스 차림에 땀벤 손으로 장갑을 꼭 쥐고 문간을 넘어서는 왜소하고 의색한 모습. 돌로 장식된 거대한 홀. 서재로 통하는 넓은 문. 벽에 걸린 명화들. 이청 발코니로 이어지는 멋진 계단. 그리고 호호를 메우다 못해 뒤쪽 복도와 식당에까지 늘어선 얼굴, 얼굴들. 겹겹이 늘어선 그 얼굴들은 입을 벌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처형대로 끌려온 죄수를 보는 듯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여자로 큰 키에 몹시 여인 최고였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움푹 들어간 두 눈이며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이 해골처럼 보였다. 여자는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몸가짐에 부름을 느끼며 손을 내밀었다. 여자의 손은 생명이 없는 듯 차디 찼다. 댄버스 부인이오. 맥심이 속했다. 여자가 말을 시작했다. 차디 찬 손으로 내 손을 맞잡은 채 움푹 들어간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말이다. 내 시선은 그 눈길을 받아내지 못하고 흔들렸다. 여자의 손이 꿈틀 움직였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고 부끄러웠다. 댄버스 부인의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맨들리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를 환영한다고 했을 것이다. 격식을 차린 인사말이었고 목소리는 그 손처럼 차고 생기가 없었다. 말을 마친 후 부인은 가만히 기다렸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몇 마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다가 장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부인은 몸을 굽혀 장갑을 주어 건네주었다. 그 순간 부인의 입술에 가벼운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 출신을 꿰뚫어본 듯 했다. 그 얼굴 표정은 왠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부인이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속에 섞인 다음에도 내 눈에는 그 금고 긴 형상이 두드러져 보였다. 부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맥심이 내 팔을 잡고 짤막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런 인사 따위는 전혀 힘들지 않다는 듯 완벽하게 편하고 자유로운 말투였다. 이어 그는 나를 서재로 데려갔고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 우리는 다시 둘이 되었다. 코크스펜 열 두 마리가 벽난로 옆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맥심에게 앞발로 매달린 개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의 손을 찾았다. 길고 부드러운 귀는 그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듯 뒤로 젖혀져 있었다. 이어 두 마리는 내 쪽으로 다가와 수상적다는 듯 냄새를 맡았다. 한쪽 눈이 먼 어미개는 곧 탐색을 끝내고 벽난로 옆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다. 하지만 새끼인 제스프는 내 손에 코를 박고 내 무릎에 얼굴을 올렸다. 두 눈이 사려깊어 보였다. 내가 부드러운 귀를 톡톡 두드리자 녀석은 꼬리를 흔들어댔다. 초라한 모피 목도리를 풀고 모자를 벗어 장갑과 가방 옆에 던져두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벽마다 천장까지 책이 꽂힌 넓고 편안한 방. 혼자 사는 남자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방이었다. 커다란 벽난로 근처에는 의자들이 놓였고 개들을 위한 바구니도 있었다. 하지만 의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난 걸 보면 개들은 바구니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게 분명했다. 기다란 창문은 잔디밭들 향해 있었고 잔디밭 너머로는 멀리 바다가 가물거렸다. 서재는 해묵은 평화로운 냄새를 풍겼다. 마치 그곳의 공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늘 똑같았던 것처럼 말이다. 정원이나 바다에서 어떤 공기가 이리로 흘러들어오든 소용없어지라. 아무도 읽지 않는 곰팡내 나는 책들, 소용돌의 무늬가 새겨진 천장, 짙은 색볕, 무거운 커튼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의 해묵고 평화로운 공기에 섞여 들어가게 될 뿐이니까.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 도래에는 이끼가 끼고 창문마다 담쟁이 뜬글로 뒤덮인 조용한 교회의 냄새였다. 평화를 위한 공간, 명상을 위한 공간에 어울리는 냄새 말이다. 곧 차가 들어왔다. 프리스와 젊은 하인이 무슨 장중한 의식을 치르듯 차상을 차렸다. 맥심이 잔뜩 쌓인 편지들을 훑어보는 동안 나는 시럽이 뚝뚝 뜯는 핫케이크와 보슬보슬한 케이크를 즐기며 뜨거운 차를 홀짝 끓였다. 그는 가끔 눈을 들어 내게 미소를 지었고 다시 편지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몇 달은 좋게 쌓인 편지 같았다. 나는 맨들리에서 맥심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어떤 청구서를 처리하는지,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는 너무 빨리 흘러가버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운전하는 그의 옆에 앉은 나는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말을 따라하는 데만 열중하며 살아있는 그 순간의 행복에 취해 있노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하나도 묻지 못했다. 그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쾌했고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으며 젊고 열정적이었다. 내가 처음 만났던 맥심, 자기만의 비밀 속에서 앞을 응시하며 식당에 홀로 앉아있던 그 손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맥심은 웃고 노래하고 수면 위로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을 쳤고 내 손을 잡았다. 미간에는 주름이 없었고 어깨 위에도 무거운 짐이 없었다. 내가 아는 그는 연인이자 친구였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질서정련하고 일상적인 삶이 있음을 그래야 짧은 휴가를 그저 공백기로 만들게 될 본래의 생활이 있음을 잊고 지냈던 것이다. 그는 어떤 편지에서는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편지에서는 미소를 지었으며 또 다른 편지에서는 무표정했다.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내가 뉴욕에서 보낸 편지도 저중에 섞여 있었으리라. 그는 발신인을 보고 잠시 당황하거나 무심한 표정으로 그 편지를 읽고 하품을 하며 바구니에 던져 넣은 후 찻잔으로 손을 뼛뻔쳤으리라.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오싹해졌다. 뉴욕에서 편지를 보내는 내가 아닌 여기 이렇게 앉은 내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희박했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지금처럼 저렇게 앉아 늘 해왔던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는 뉴욕에서 벤오프 부인과 브릿지를 하며 영원히 오지 않을 편지를 날마다 기다렸겠지. 나는 의자에 기대고 앉아 방안을 둘러보며 내가 틀림없이 이곳에 그림 옆서에 나왔던 멋진 저택, 그토록 유명한 맨들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모든 것, 내가 앉은 깊숙한 의자, 천장까지 닿게 꽂힌 엄청난 책들, 벽에 걸린 그림, 정원, 숲, 맨들리 등등이 거의 끝인 동시에 이제는 거의 부인이 된 내 것이라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여기 삶께 늙어가야 한다. 그때도 이 방에 앉아 지금 있는 개들의 후손을 옆에 두고 차를 마셔야 한다. 그때도 도서관은 지금과 똑같은 해묵은 냄새를 풍기겠지. 이 방은 아이들, 그러니까 맥심과 나의 아이들이 진흙투승이 부츠를 신고 낚시 때며 크리켓 방망이, 주머니 칼, 활과 화살 따위를 손에 들고 뛰어들어와 소파에 벌렁 덜어눕던 그 시절을 기억할 거야. 지금은 깨끗하게 닦인 저 테이블 위에도 언젠가는 나비와 나방, 깨끗한 천으로 감싼 새알 같은 게 든 상자가 놓이겠지. 내가 이런 잡동산일을 여기 두면 안 된다. 자, 어서 공부방으로 옮겨두렴 하고 말하면 아이들은 서로를 소리쳐 부르면서 도망쳐버릴 거야. 막내 녀석은 혼자 남아 자기 보물을 끌어안고 훌쩍일 테고. 문이 열리면서 나는 상상해서 깨어났다. 프리스와 하인이 자상을 치우러 온 것이다. 마님, 댄버스 부인이 방을 보여드리도 될지 여쭤봐 달랍니다. 맥심이 고개를 들었다. 동쪽방, 보수는 잘 되었나? 아주 멋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꾼들이 말썽을 부리기도 했고, 도착했을 때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봐 댄버스 부인이 애를 태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말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볕도 잘 듭니다. 건물 보수를 했나요? 내가 물었다. 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동쪽방을 새로 칠하고 약한 손을 봐서. 프리스 말대로 이 집 동쪽은 해가 훨씬 잘 든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 쪽으로 창이 나 있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손님용으로 사용했던 곳이요. 편지를 마저 읽고 금방 뒤따라 갈 테니 댄버스 부인과 구경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나왔다. 다시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서재에서 기다렸다가 거의 팔을 잡고 함께 방을 구경하고 싶었다. 댄버스 부인과 단둘이 가기는 싫었다. 이제 텅 비어버린 홀은 너무도 광활하게 보였다. 돌바닥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천장까지 소리가 울렸다. 나는 마치 교회에서 그렇듯 그 발소리가 죄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었다. 하지만 멍청한 발소리는 어떻게 해도 줄어들지 않았고 펠트 신발을 신은 프리스가 날 바보로 생각할 것 같았다. 집이 아주 크군요. 나는 너무 밝고 기운차게 여전히 학생같은 분위기로 말을 걸었지만 프리스의 대답은 근음했다. 그렇습니다만인 맨들리는 큰 저택입니다. 물론 더 큰 저택들도 있긴 하지만요. 이곳은 아주 옛날에는 연회장으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만찬이나 무도회 때는 그렇게 쓰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일반인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발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대답했다. 프리스가 나 역시 일반인 관람객 중 한 명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하긴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고 벽에 걸린 그림이나 무기를 구경하거나 계단 손잡이의 조각 장식을 만지면서 나 스스로도 관람객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회골처럼 흰 얼굴이 움푹 들어간 두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프리스는 호흐를 가로질러 다른 복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댐버스 부인 옆에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부인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고 부인은 두 손을 모아 쥐고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꼼짝 않고 나를 기다렸다. 나는 미소를 보냈지만 부인은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원망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특별한 목적도 없는 밝게 꾸며낸 바보스러운 미소였으니 말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마님의 시간은 마님 자신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저야 마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댐버스 부인은 돌아서며 앞장을 섰다. 발코니 아래 아치기를 지나 카페에서 깔린 넓은 복도를 따라가다가 왼쪽의 참나무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간 뒤 맞은편 계단을 올라가니 또 다른 문이 나왔다. 댐버스 부인은 문을 활짝 열고 비켜서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했다. 소파, 의자, 책상이 놓인 작은 방이었다. 그 뒤로 커다란 인용 침대가 놓인 창넓은 방이 나왔다. 곁에 화장실이 딸려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장 앞에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테라살에 장미정원이 펼쳐졌고 정원 너머로는 부드러운 잔디밭 언덕이 숲까지 이어졌다. 여기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군요. 내가 댐버스 부인을 돌아왔다. 저택 동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지요. 근처에 바다가 있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랍니다. 댐버스 부인은 뒤에 무언가 감춰두고 있는 듯 말을 했다. 또 동쪽이라는 말을 강조해 발음하는 것이 동쪽은 서쪽보다 어딘지 못하다는 의미 같았다. 섭섭하네요. 전 바다를 좋아하는데. 댐버스 부인은 대답 없이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두 손은 아까처럼 앞에 모아진 상태였다. 그래도 아주 멋진 방이네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착할 때 맞춰 수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땠나요? 벽지는 자주색이었고 커튼도 달랐습니다. 더윈터 씨는 방 분위기가 좀 무겁다고 생각하셨죠? 이 방은 가끔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였습니다. 더윈터 씨가 편지를 보내 마하님이 이 방을 사용하실 거라며 보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남편이 쓰던 침실이 아니군요? 네. 동쪽 방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나는 화장대로 가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내 빗들이 화장대에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면 짐 정리가 이미 끝난 모양이었다. 맥시믹에서 빗세트를 선물 받은 것이 다행이었다. 비싼 새 빗 덕분에 댄버스 부인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어진 것이다. 앨리스가 마님 짐을 정리했습니다. 몸종이 올 때까지 돌봐 드릴 겁니다. 댄버스 부인이 말했다. 나는 다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빗을 내려놓았다. 전 몸종을 두어 본 적이 없었어요. 앨리스가 집안일을 하면서 내 시중도 들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의색한 말투로 말했다. 댄버스 부인은 내가 장갑을 떨어뜨릴 때에 지었던 바로 그런 표정을 지었다.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 같은 신분의 부인들은 개인 몸종을 두는 법입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다시 빗을 집어들었다. 말에 도친 가시가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가 좋겠어요?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만 댄버스 부인이 나가주었으면 싶었다. 부인은 어째서 가만히 서서 검은 옷 앞자락에 손을 모으고 나를 바라보는 걸까? 맨들리에 오래 계셨던 것 같네요. 제일 오래되신 건가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내가 물었다. 프리스만큼은 아닙니다. 프리스는 옛 주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러니까 더윈트 씨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여기서 일했으니까요? 부인의 목소리는 악수하면서 잡았던 손이 그랬듯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그렇군요. 부인은 그때는 안 계셨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기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부인을 바라보았고, 또다시 희디인 얼굴과 나를 응시하는 어두운 두 눈과 마주쳤다. 이 의모를 불편함과 불길함이 느껴졌다. 나는 미소지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부인의 눈길, 나에 대한 공감이나 호감의 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눈길에 온몸이 꽁꽁 묶여버린 듯 했다. 저는 돌아가신 더윈트 부인이 시집 오셨을 때 이리로 왔습니다. 갑자기 부인의 건조하고 공허한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광대뼈 위로 홍조가 나타났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깜짝 놀랍고 소름맞아 끼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금지된 얘기, 오랫동안 속에만 꾹꾹 눌러두었던 얘기를 하는 듯 했다. 여전히 내게 못 박힌 부인의 시선에는 동정심과 조소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리고 미숙한 존재 같았다. 부인은 나를 우습게 보는 게 분명했다. 본래 그런 아랫사람들은 나처럼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닌데다가 수줍고 서툰 사람을 그렇게 대하곤 한다. 하지만 그 눈길에는 조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적이나 악의가 있는 듯 했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만 했다. 부인이 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눈치채도록 해서는 안 되었다. 일단 화장대 앞에 앉아 계속 머리를 빗는 척 했다. 덴버스 부인,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런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부인이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 잘 해내고 싶고 그래서 더윈터 씨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집안일은 모두 부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바꿀 생각은 없으니까요. 나는 조금 흥분한 채 말을 마쳤다.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들어보니 부인은 문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마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1년 이상 집안일을 맡아왔고 더윈터 씨는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지요. 물론 돌아가신 더윈터 부인께서 살아계실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파티 같은 행사가 아주 많았고 제가 돕기는 했어도 부인이 직접 일처리를 하시고 냈지요. 부인이 신중하게 의위를 고르고 있다는 느낌 자기 말이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얼굴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부인에게 맡기는 편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댄버스 부인의 얼굴에 처음 홀에서 만나 악수할 때의 표정 조소와 경멸이 담긴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절대 자기에게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 내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더 필요하신 게 있나요? 부인이 방을 둘러보는 척하며 물었다. 없어요. 필요한 건 다 있군요. 방을 아주 멋지게 편안하게 꾸미셨어요? 마지막 말은 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부인은 어깨를 어슥해 보였지만 끝내 미소는 짓지 않았다. 저는 더윈터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부인은 여전히 문손잡이를 잡은 채 머뭇거렸다. 할 말이 남았지만 적당한 의위를 고르지 못하는 듯. 혹은 말할 짬을 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부인이 그만 가주었으면 싶었다. 그림자처럼 서서 해골 같은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으로 나를 응시하지 말고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겠어요. 부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 그게 아니었다.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더윈터 씨가 옷장 얘기를 꺼내시거든 옮길 수가 없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좁은 복도를 통과할 수가 없더군요. 이쪽 방들이 서쪽보다 작았어요. 가구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도 제게 알려주십시오. 가구 위치를 결정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부인이 다른 얘기를 꺼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템버스 부인. 남편도 아주 만족스러워 할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니 미안하군요. 저는 이 방을 보수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괜히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서쪽 방에서도 행복하고 편하게 지냈을 테니까요. 부인은 흥미롭다는 듯한 눈길로 나를 보면서 문 손잡이를 돌렸다. 더윈터 씨는 마님께서 이쪽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쪽 방들은 모두 고풍스럽지요. 침대도 이것보다 두 배는 더 클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방이죠. 술을 놓은 의자며 손으로 조각한 벽난로 선반 등 값진 물건들 뿐이랍니다.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으로 창문은 잔디밭과 바다 쪽으로 나아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고 수치심을 느꼈다. 어째서 내가 머물게 된 이 방이 어딘지 모르게 맨들리 수준에 못 미치고 이류 인간을 위한 저급한 방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그 방은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모양이죠. 부인은 문 손잡이를 돌리다 말고 나를 내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전부 다 저 조용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침실은 공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관람객들은 홀과 화랑 그리고 아래층 방들만 보게 되죠.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돌아가신 드윈트 부인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서쪽의 방을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큰 침실이 바로 드윈트 부인의 방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그늘이 스쳐갔다. 하지만 발소리와 함께 맥심이 들어오자 곧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자, 어떻소? 그가 내게 물었다. 마음에 드오? 그는 학생처럼 들뜬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늘 이 방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 왔지. 손님용으로 섞이기에는 아깝다고 말이야. 덴버스 부인, 아주 멋지게 해 주어서 만점을 줘야겠군. 감사합니다. 부인은 무표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서 나갔고, 덩뒤로 가볍게 문을 닫았다. 맥심이 창가로가 기대에 섰다. 난 저 장미 정원을 좋아하오. 어린 시절에 저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는 어머니 뒤에서 어슬프게 기웃둥거리며 걸어다닌 일이 생각나는군. 이 방에는 무언가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조용하기도 하고 5분 거리에 바다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 덴버스 부인도 바로 그 말을 하더군요.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가구를 만지고 그림을 바라보는가 하면 옷장을 열어 내 옷을 손가락으로 슬쩍 건드려 보기도 했다. 그래, 덴버스 부인과 이야기해 보니 어떻소? 갑자기 그가 물었다. 나는 돌아앉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좀 딱딱한 사람 같네요? 잠시 후 아마 제가 집안일에 간섭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봐요. 당신이 간섭한다 해도 싫어하진 않을 거요. 그는 잠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가로 가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가만히 휘파람을 불었다. 너무 신경 쓸 것 없소. 덴버스 부인은 여러모로 별난 구석이 있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거요. 그저 그러니 하시오. 정 부담이 된다면 내보내면 되고 하지만 제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란 건 분명하오. 당신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 줄 거요. 다른 하인들을 너무 덜 뽑고 못살게 군다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깍듯하지. 안 그랬다면 벌써 해고되었을 테니까. 부인이 날 좀 더 알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처음에는 약간 화나 있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화가 난다고? 어째서 당신한테 화가 난다는 말이요? 대체 무슨 말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린 채 창가에서 돌았었다. 벌써 반점은 노여움 표정이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했고 다른 말을 해야 했다고 후회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자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거죠. 이미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여자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요구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간섭하고 요구한다고? 마흡소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려던 말을 멈추고 내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댄버스 부인이란 잊어버립시다. 나한테는 별 관심 없는 일이니 말이요. 자 이제 좀 둘러보러 갑시다. 그날 저녁에는 다시 댄버스 부인을 만나지 않았고 우리도 더 이상 부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댄버스 부인을 지우자 나는 다시 행복하고 당당해졌다. 맥심이 내 어깨에 팔을 올리고 아래층 방 들이며 그림을 보여주는 동안 나는 꿈에 그렸던 내 모습, 맨들리의 안주인이 된 내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돌바닥에서 울리는 내 발소리도 더 이상 바보스럽지 않았다. 맥심의 징박은 구두는 더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뒤따라오는 개들의 발소리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날이 첫날 저녁인 것이 기쁘다. 그림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맥심이 시계를 보며 옷 갈아입고 식사하기에는 늦었다고 말해준 것도 기쁘다. 하녀 앨리스가 무엇을 입겠냐고 물어보고 옷 입기를 도와주는 불편한 상황도 피했을 뿐더러 벤오프 부인이 자기 딸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 준 드레스를 입고 어깨를 드러낸 채 긴 계단을 지나 추운 홀로 내려가는 일도 면하게 된 셈이었다. 나는 격식을 차린 저녁 식사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고 보니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때와 똑같이 마음 편하고 즐겁었다. 나는 편안한 차림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심지어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기도 했다. 프리스와 하인은 식당의 웨이트들처럼 깎듯이 행동했다. 덴버스 부인처럼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없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서재로 갔다. 커튼이 내려지고 벽난로에서는 더 많은 장작이 타고 있었다. 오후의 밤은 쌀쌀한 편이어서 벽난로의 온기가 고마웠다.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둘이 앉아 있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여행할 때는 걷든 차를 타든 계속 돌아다니며 카페도 들어가고 다리의 기대 풍경도 바라보곤 했기 때문이다. 맥심은 벽난로 왼쪽 의자에 앉아 자연스럽게 서류 더미에 손을 뻗었다. 머리 뒤에는 넓은 쿠션을 대고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게 거의 일상이야. 나는 생각했다. 늘 이래 왔던 거야. 그는 만족스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서류 읽기에 몰두했다. 집주인다운 당당한 모습이었다.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제스프의 부드러운 귀를 만지다 끄리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갑자기 나보다 먼저 이 의자를 차지하고 앉았던 사람을 떠올렸다. 그 사람도 이 쿠션에 몸을 기대고 이 손잡이에 팔을 올려놓았으리라. 이 컵에 이 언수주전자의 커피를 따라 마시며 이 개를 쓰다듬어 주었으리라.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시기라도 한 듯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레베카의 의자에 앉아 레베카의 쿠션에 기대고 있었다. 내게 타고 온 제스프는 예전에 받아먹던 설탕을 기억하는지 내 무릎에 머리를 익숙하게 올렸다. 8. 맨들리의 생활에 그토록 많은 규칙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첫날 아침 맥심은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고 아침도 먹기 전에 편지를 썼다. 9시가 조금 넘어 내가 허둥지둥 내려가자 그는 아침을 거의 다 먹고 과일 껍질을 벗기는 중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먼저 아침을 먹었다고 기분 상할 것도 없어요. 내 식사시간은 정해져 있어. 아침에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오. 맨들리 같은 것을 관리하는 건 큰일이거든. 커피와 따뜻한 음식은 선반에 있어. 아침에는 하인들이 시중을 들지 않아요. 나는 시계가 맞지 않았던 데다가 욕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중얼거렸지만 그는 편지 읽기에 열중하느라 제대로 듣지도 않는 눈치였다. 나는 너무나도 훌륭한 아침 식사에 놀랐다.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차주둔자에 담긴 홍차, 열판에 올려둔 커피, 값만 들어 뜨거운 스크램벌드 에그, 베이컨, 생선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삶은 달걀도 전용 열판에 올려두었고 언제 죽그릇에는 죽이 담겼다. 다른 선반에는 햄과 차가운 베이컨이, 식탁 위에는 스콘, 토스트, 항아리에 든 다양한 종류의 잼, 마멀레이드, 꿀, 접시에 소담하게 담긴 디저트 과일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크루아상 하나의 과일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끝내던 맥심이 열명은 너끄니 먹이고도 남을 이 풍성한 아침 식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낭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는 작은 생선 조각을 하나 먹었을 뿐이다. 나는 삶은 달걀 한 개를 집었다. 남은 음식들, 스크램벌드 에그며 바삭한 베이컨, 죽, 생선 요리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모르는 하인들이 부엌 뒷문에서 남은 음식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 혹시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신세일까? 괴물을 용기가 없으니 나는 아마 영원히 알 수가 없으리라. 내게는 당신을 괴롭힐 친척이 별로 없으니 다행이오. 비어트리스 누님과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고 한 분 계신 할머니는 장님이 다 되셨지. 참 비어트리스가 점심 먹으러 와도 되겠냐고 하더군. 아마 이따가 올 거여. 당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오늘이요? 하는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아침에 내가 봐둔 편지로는 그렇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여. 아마 당신도 누님을 좋아하게 될 걸. 자기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마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할 거여.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마치 불성취래도 미덕의 요소가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맥심은 의자에 쓰리나 담뱃불을 붙였다. 오늘 아침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뜸이 갔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당신에게 정원 구경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영지 관리인이 프랭크를 만나야 할 상황이오. 너무 오랫동안 일을 내버려 두었거든. 참 프랭크도 점심을 함께 할 거여. 괜찮겠지? 불편하지 않겠지? 물론이죠. 저도 환영이에요. 그는 편지를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그건 내가 상상하던 첫 번째 아침 풍경이 아니었다. 팔짱을 끼고 함께 산책하며 바닥까지 걸어갔다가 느지막이 돌아와 식은 점심을 들고 그 다음에는 서재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밤나무 아래 앉아있겠거니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시간을 끌며 느릿느릿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시가 넘었고 프리이스가 나타났다. 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후 너무 오래 걸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종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놀란 눈빛을 숨기지는 못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일까? 어쩌면 사과할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자칫하다가는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덴버스 부인이 그랬듯 프리스도 내가 본래 우아하고 위험있는 사람이 못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힘들게 그런 자질을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허둥지둥 움직인 탓에 입구 계단에 발이 걸려 몸이 휘청했다. 프리스가 달려와 떨어진 손수건을 집어주었다. 젊은 나인 로버트는 웃음을 감추느라 몸을 옆으로 돌렸다. 호호를 가로지르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은 웃고 있었다. 아마 로버트일 것이다. 나를 비웃는 것이다. 나는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나만의 공간인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한여 둘이 방을 청소하느라 분주했다. 한 사람은 바닥을 닫고 다른 한 사람은 옷장에 먼지를 털어내는 중이었다. 한여들은 나를 보자 깜짝 놀랐다. 나는 곧 문을 닫았다. 아침 시간에는 방에 들어가는 법이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집 안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슬리프를 신은 덕분에 조용히 걸을 수 있었다. 서재로 들어가니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벽난로도 꺼진 상태에서 여서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고 여기저기 돌아보며 성냥을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고민했지만 배를 울리지는 않았다. 간밤에는 창작이 타오르면서 그토록 따뜻하고 아늑했던 서재가 아침 시간에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위층의 내 침실에는 성냥이 있었지만 또다시 한여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당황하여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생각 끝에 프리스와 로버트가 식당에서 나오면 그곳 선반에서 성냥을 가져오기로 했다. 나는 호호를 기웃거리며 기척을 살폈다. 여전히 일하는 중인지 말소리, 그릇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기다리니 조용해졌다. 모두 부엌으로 물러간 모양이었다. 나는 호호를 가로질러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내 생각대로 선반에 성냥갑이 있었다. 성냥갑을 집어들고 돌아서는데 프리스가 다시 들어왔다. 급히 성냥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내 손을 쳐다보고 있었다.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마님? 아니, 저 성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프리스는 당장 또 다른 성냥갑과 함께 담배를 내밀었다. 나는 또다시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재가 좀 춥더군요. 해외에 오래 다니다 보니 기후에 적응이 덜 된 탓인가 봐요. 그래서 벽난로에 불을 붙일 참이었어요. 서재의 벽난로는 오후에 불을 넣습니다. 마님, 전에 드윈트 부인께서는 늘 거실을 사용하셨습니다. 거실 벽난로를 피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계시고 싶다면 제가 당장 불을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거실로 가면 되겠군요. 고마워요, 프리스. 거기 가시면 종이와 펜, 잉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드윈트 부인께서는 아침 식사 후에 늘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셨지요. 내선 전화도 있으니 덴버스 부인과 동화하실 수 있고요. 알겠어요. 나는 다시 홀로 나왔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복두다 주기 위해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거실이 어딘지 모른다고 맥심이 지난밤에 거실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프리스는 식당 입구에 서서 내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내가 방향을 안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다. 계단 왼쪽에 문이 하나 있었다. 용감하게 거리로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잡동산지를 모아둔 정원 겹방이었다. 꽃 장식을 만드는 테이블, 높이 쌓인 등나무 의자, 벽에 걸린 방수 외투들 따위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뒤돌아섰다. 홀로 나와보니 프리스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다. 나는 단 1초도 프리스를 속이지 못한 셈이었다. 응접실을 지나면 거실이 나옵니다마니 계단 오른쪽에 있는 저 문으로 들어가셔서 응접실을 지나신 후 왼쪽으로 도십시오. 고마워요 프리스. 나는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들은 대로 긴 응접실을 지났다. 잔디밭과 바다를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방이었다. 일반인 관람객들은 이 방을 구경하겠구나. 나는 생각했다. 프리스는 벽에 걸린 그림이나 가구들의 유래를 훤히 알고 있겠군. 멋진 테이블이나 의자들은 값을 따지기조차 어려운 고가품이 분명했다. 하지만 거기서 머뭇거리고 싶지는 않았다. 거실 의자에 앉거나 조각된 장식장 앞에서 책을 꺼내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 방은 접근 차단 줄이 쳐져 있고 정장에 모자를 쓴 감시인이 문과 의자에 앉은 박물관의 전시실 같은 분위기였다. 응접실을 통과한 후 왼쪽으로 돌자 마침내 처음 보는 거실이 나타났다. 반갑게도 개들이 먼저 와 벽난로 앞에 앉아있었다. 제스프가 당장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내 손안에 코를 밀어넣었다. 제스프의 어미는 주둥이를 들어 냄새를 맡으며 내 쪽을 살피더니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끙끙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제스프도 내 곁을 떠나 어미 곁으로 가서 누웠다. 개들은 이 집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다. 서재의 병난로는 오후가 되어야 불을 피운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오랜 습관에 따라 이 방으로 온 것이다. 장가로 가기 전부터 나는 이 방이 철죽 덤불의 면에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장 밖을 보니 과연 어제 오후에 보았던 피처럼 붉고 관능적인 철죽이 길 바로 옆까지 지천으로 깔렸다. 철죽 관목들 사이로 이끼가 카페처럼 깔린 작은 공간에 있고 그 한가운데에 피리를 부는 작은 목동 조각상이 서 있었다. 불띠붉은 철죽이 목동의 뒤에서 배경을 이루었다. 그 공간은 목동이 춤추고 연기하는 작은 무대 같았다. 서재와 달리 이 방은 곰팡내를 풍기지 않았다. 낡고 오래된 의자도 읽히는 일이 드물다고는 해도 세대를 거쳐온 오랜 습관에 따라 잡지와 신문이 놓이는 테이블도 없었다. 이 방은 여자를 위한 우아하고 섬세한 공간이었다. 누군가 세심하게 가구 하나하나를 골라낸 듯 의자 하나, 화병 하나,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대단한 안목을 타고난 사람이 맨들리의 보물 가운데 취향에 맞는 것을 하나씩 골라내어 하거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이것, 이것, 이것을 가져와요 라고 말하며 방을 꾸민 것 같았다. 시대나 건축 양식이 뒤섞인 경우는 전혀 없었고 그 결과 깜짝 놀랄 만큼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응접실과 달리 냉랭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다. 장 아래 망개한 철죽처럼 환하게 빛나는 분위기,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였다. 잘 살펴보니 철죽은 장 아래에 머무르는데 거치지 않고 방 곳곳에 들어와 있었다. 장식 선반이 화병에도 소파 옆 테이블의 수반에도 책상의 황금촛대 옆에서도 철죽이 자태를 뽐내는 중이었다. 심지어 벽지조차 철죽처럼 붉은 색이었다. 아침 햇살 아래 벽은 더욱 붉게 빛났다. 방 안에 철죽 아닌 다른 꽃은 하나도 없었다. 이건 의도적인 것일까? 속으로 궁금해졌다. 본래부터 이 방은 철죽을 염두에 두고 꾸며졌을까? 이 집의 다른 어느 곳도 이렇게 철죽투성이는 아니었다. 식당이나 서재에도 꽃이 있었지만 잘 다듬어진 단정한 장식품일 뿐 이토록 두드러지거나 넘쳐나지 않았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이 또한 동시에 실용적이고 편안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이렇게 멋진 취향으로 꾸며지고 게다가 넘칠 듯 꽃으로 가득한 방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공간 그래서 어딘지 지루한 느낌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멋진 책상은 마음 내킬 때 하잘 것 없는 낙서를 끼저기다가 며칠이고 버려두곤 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었다. 칸이 나뉘어 있는 서류화면은 각 칸마다 답장해야 할 편지, 보관할 편지, 집안관리, 영지관련, 메뉴, 기타, 주소록 등의 제목이 붙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바로 그 필체였다. 시집에서 속 표지를 찢어낸 이후 잊고 있었던 그 필체를 다시 만나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수습하며 서랍을 열자 이번에는 가죽장정의 공책 표지에서 또다시 그 필체가 나타났다. 맨들리를 찾은 손님들이라는 제목의 공책은 월별, 주별로 어떤 손님들이 왔고 어느 방을 사용했으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한 해 동안의 상시하고 완벽한 기록으로 언제든 필요한 내용을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했다. 서랍 안에는 그 밖에 두꺼운 흰 종이로 만든 메모지 드윈트 가문의 문장과 주소가 들어간 공식 메모지 그리고 작은 상자에 든 명함이 들어있었다. 명함을 하나 꺼내어 얇은 종이 껍질을 벗겨보니 드윈트 부인의 것이었다. 나는 명함을 얼른 다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다. 다른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그 집 책상에서 편지를 써도 좋다는 안주인의 허락을 받고 앉은 처지에 남의 물건을 훔쳐보기라도 한 듯 죄책감이 느껴졌다. 언제 안주인이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허락도 없이 서랍을 열고 들여다보면 되겠는가. 다음 순간 책상 위에 전화기가 따르릉 울렸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 들키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들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누구세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죠? 수화기에서는 이상한 윙윙 소리가 한참 울리다가 이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낫고 딱딱한 목소리가 나왔다. 드윈트 부인? 드윈트 부인? 죄송합니다만 잘못 거셨습니다. 드윈트 부인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답니다. 나는 넋이 나간 듯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드윈트 부인을 찾는 상대의 목소리가 놀라움에 조금 높아진 후에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댄버스입니다. 마님. 지금 내선전화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바보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실수였으므로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듯 태연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럼 더욱 멍청해 보일 것이었다. 아 미안해요 댄버스 부인? 나는 더듬더듬 말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나한테 온 전화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선전화인 줄도 몰랐고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마님. 아마 댄버스 부인은 내가 책상을 뒤지고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몰라. 나는 생각했다. 저를 부르실 일은 없는지 오늘 식사 메뉴가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여쭤보려 했을 뿐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메뉴가 괜찮을 거라는 거죠. 댄버스 부인이 좋을 대로 결정하세요. 저와 상의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메뉴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앞지 위에 메뉴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종이가 보였다. 급히 살펴보니 카레, 양념, 새우, 구운 송아지 고기, 아스파라거스, 차가운 초콜릿 무스라고 쓰여있었다. 이건 점심일까 저녁일까? 알 수 없었다. 아마 점심이겠지. 네 댄버스 부인 아주 좋네요. 바꾸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바꾸어 넣겠습니다. 소스는 여러 개 중에서 직접 선택해 표시하시도록 해두었습니다. 구운 송아지 고기의 어떤 소스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돌아가신 더윈터 부인은 특히 소스에 까다로워서 제가 언제나 여쭤보았지요. 아 그렇군요. 어디 보자. 아무래도 전 잘 모르겠군요. 댄버스 부인 늘 하던 것으로 하죠. 더윈터 부인이 전에 늘 선택했던 것으로요? 특별히 원하시는 소스가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전의 더윈터 부인이시라면 와인 소스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편지 쓰시는데 방해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님. 아니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과하실 것 없어요. 우편물은 정오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표 붙이는 일은 로봇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급한 우편물이 있을 경우 뼈를 울리거나 내선 전화를 하셔서 로봇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처리해 드릴 겁니다. 고마워요. 댄버스 부인.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지 한참 후에야 딸깍 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제야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흰 편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답장해야 할 편지, 영지 관련, 메뉴라는 단어들이 코앞에서 나를 노려보며 내 게이름을 비난했다. 나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나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리라. 내선 전화를 들어 그날의 지시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는 메뉴 종이 위로 표현을 사각거리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했겠지. 내 댄버스 부인, 혹은 물론이죠 댄버스 부인이라는 식의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급한 일이 끝나면 답장해야 할 편지 대여섯 통, 아니 어쩌면 일곱 여덟 통을 특유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필체로 써내려간다. 저 부드럽고 하얀 종이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일필 휘지로 장문의 편지를 썼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글자들을 압도하는 커다란 R자를 넣어 레베카라고 서명했으리라.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다. 서류함은 다 비어있었다. 내게는 답장해야 할 편지도 처리해야 할 청구수도 없었다. 급한 편지가 있다면 로봇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그럼 로봇가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갈 거라고 했지. 레베카는 급한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구였을까? 아마 양제사였겠지? 화요일까지 흰 세팅 드레스가 완성되어야 하니 차질을 세줘요. 미용사 있을지도 몰라. 다음 금요일에 갈 테니 오후 3시 무슈 앙토안에게 예약을 잡아줘요. 샴푸, 마사지, 머리 세팅, 매니큐어를 할 거예요? 아니야. 그런 편지는 시간 낭비야. 아마 다른 사람을 시켜 런던으로 전화를 걸었겠지? 프린스가 그 일을 맡았을 거야. 더윈터 부인을 대신해서 전화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되니까? 나는 계속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편지 쓸 상대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벤오프 부인뿐이었다. 내 집의 내 책상에 앉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벤오프 부인. 내가 싫어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여자에게 편지 쓰는 것이라니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았다. 나는 편지지를 앞에 끌어다 놓고 날렵하게 생긴 가나다란 펜을 들었다. 친애하는 벤오프 부인께 이렇게 시작한 후 중간중간 멈춰가며 힘들여 편지를 써내려갔다. 여행이 즐거웠기를, 따님에게 별일 없기를, 뉴욕의 날씨가 따뜻하고 청명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쓰고 난 후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필체가 조잡하고 보기 싫다고 느껴졌다. 개성도 취향도 없었다. 중학생이 서툰 손으로 쓴 필체처럼 말이다.